애들 한 대여섯 명만 데리고도 한 번 소풍 가보세요. 얼마나 골치아픈가. 근데 이게 200만 명을 이끌고 사랑으로 끌고 오셨단 말이야. 안녕하십니까? 정철입니다. 정철의 성경말씀 영어로 암송하기 제4권 17번째 말씀입니다. 자, 성경말씀 공부하기 적어 온 주일이죠? 구호 외치고 시작합시다. 성령 충만 영어농통. 준비 시작! 성령 충만 영어농통. 와!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입니다. 한 가지 굿 뉴스는 굉장히 짧다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말로 들어보기로 하죠.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연노라.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 옛날에 북이스라엘 왕들이 하여튼 왕만 올라서면 사악해가지고 계속 우상성기고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잖아요. 징계를 하시느라고 마벨론을 이용해서 치고 붙들어가고 그랬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새끼들 사랑하니까 이끌어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대목은 뭐냐 하면 옛날에 출애급대, 출애급대에 어떻게 하셨는가를 예를 드는 장면입니다. 그때도 너희들을 내가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loving kindness를 가지고서 너희들을 이끌어내지 않았느냐. 지금 볼반들하고 힘들어도 조금 참아라. 그런 얘기예요. 자 볼까요? Jeremiah 31.3 The Lord appeared, 주님이 나타나셨도다. To us, 우리에게 나타나셨도다. 언제? In the past, 과거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I have loved you. 나는 너를 사랑했노라. 이게 무슨 말이야? I have loved. I have loved. 옛날부터 사랑해서 지금까지 쭉 사랑하셨다는 말씀이죠. I have loved you. 나는 너를 사랑하였노라. 어떻게? With an everlasting love. everlasting 그러면 영원히 지속되는, 지속적인 사랑. 영원히 지속되는 사랑으로 너희들을 사랑하였노라. I have drawn you. 그래서 I have drawn you. 너희들을 drawn이라는 건 draw. Draw가 우리가 앞에서 물을 뜬다 그럴 때도 draw를 쓰고. 뭐, 가서 월급을 받는다 그런 것도 draw를 쓰고. draw가 원래가 잡아당기는 거죠. 너희들을 이끌어노라. 너희들을 이끌어노라. With loving kindness. Loving, 사랑하는 kindness. 친절함으로 너희들을 이끌어노라. 그래서 옛날에 출애급을 생각해봐라. 너희들을 everlasting love.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love가 아니라 everlasting love. 영원히 지속되는 사랑으로 너희들을 사랑했고. 또 I have drawn you.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노라. 뭘 가지고? With loving kindness. 사랑하는 친절함으로 너희들을 이끌어노라. 이게 하나님이 출애급 하실 때 보통 바쁘신 게 아니야. 처음에 이제 모세를 보내가지고는 모세가 또 안 가겠다고 그러는 걸 살살 달래갖고 보내줬잖아. 나는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네 형 아론이 네 말을 대신해 줄 거야. 가라 그랬더니 저는 못해요.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못해. 그랬으니까 너 지팡이 한 번 넣어줘봐. 그랬더니 뱀이 됐다가. 몇 가지 이렇게 미러크를 주신 다음에 갔어. 가서 페로가 말을 안 듣게 만드셔가지고 그것도 일부러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들어서 말을 안 듣지. 재앙을 순서대로 뭐 강물을 핏물이 되게 하고 메뚜기 보내고 개구리 보내고 밤이 낮에 캄캄하게 하고 든든 든든 이렇게 돼갖고 마지막에 장자를 때려가지고 이끌어냈잖아요. 그러면서도 뭐 뒤에서 애급 병사들이 쫓아오니까 불기둥 구름기둥 막았다가 또 홍해를 갈랐다가 가장 먹을 게 없어요. 막 그러니까 또 만나도 주시고 또 바위에서 물 솟아나게 하고 뭐 하여튼 간에 그런데도 빰들빰들 말 안 들이는 녀석을 다 달래갖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뺑뺑이를 둘르셨는데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그거 에버래스팅 사랑 없으면 에버래스팅 러브 없으면 못해먹어. 야 이제 나도 못하겠다. 니들 다 죽여버리겠다. 뭐 버릴려면 버리고 살렘살고 맘대로 해. I've thrown you with loving kindness. 그것도 loving kindness가 없이는 그거 못한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에버래스팅 러브 또 loving kindness 가지고 다 이끌어내고 이끌어내고 하셨잖아요. 그 얘기를 주님이 직접 하셨다고 내가 옛날에 주님이 나한테 나타나셔가지고 우리한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I've loved you. 내가 너를 사랑해왔지 않느냐. With an everlasting love.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았느냐. I've drawn you. 너희들을 이끌어내지 않았느냐. With loving kindness. 정말 사랑하는 친절함으로 너희들을 이끌어내지 않았느냐. 징얼징얼 대고 말썽 부리고 그러는 거를 애들 한 대여섯 명만 데리고도 한번 소풍 가보세요. 얼마나 꼴찌 아픈가. 근데 이게 200만 명을 이끌고 사랑으로 끌고 오셨단 말이야. 그런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이런 말씀이거든 지금 이게. 딱 이제 감이 오죠. 그러면 이게 살아나는 거야. 자 한번 쫙 가봅시다. 다시 한번. The Lord appeared to us.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In the past. 과거에. Saying. 말씀하시기를. I have loved you. I have loved you. 내가 너희를 사랑해왔노라. With an everlasting love. 영원히 지속되는 사랑으로 사랑해왔노라. I have drawn you.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냈느니라. With loving kindness. 사랑으로 가득 찬 그런 친절함으로 이끌어노라. Jeremiah 31.3 Jeremiah 31.3 Jeremiah 31.3 자 영어로 통역해 봅시다. Jeremiah 31.3 Jeremiah 31.3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The Lord appeared. 우리에게. To us. 과거에. In the past. 말씀하시기를. Saying.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I have loved you. 영원한 사랑으로. With an everlasting love. 내가 너를 이끌어노라. I have drawn you. 인자함으로. With loving kindness. 아주 간단하게 했네. 인자함으로. Loving kindness. 인자함이나요. Loving kindness. Loving kindness. 영어가 훨씬 낫잖아. 영어가 더 재밋다니까. 예레미야 31.3 Jeremiah 31.3 자 따라해 볼까요? Jeremiah 31.3 The Lord appeared to us. In the past. Saying. I have loved you. With an everlasting love. I have drawn you. With loving kindness. Jeremiah 31.3 Jeremiah 31.3 Jeremiah 31.3 The Lord appeared to us. In the past. Saying. I have loved you. With an everlasting love. I have drawn you. With loving kindness. Jeremiah 31.3 Jeremiah 31.3 읽을수록 맛이 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Everlasting love를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니까. 요새 세상이 어선해가지고 이러다가 진짜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잊지 말고 생각할 거는 I have loved you. With an everlasting love. I have drawn you. With loving kindness.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니까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Jeremiah 31.3 The Lord appeared to us. In the past. Saying. I have loved you. With an everlasting love. I have drawn you. With loving kindness. Jeremiah 31.3 The Lord appeared to us. In the past. I have loved you. With an everlasting love. I have drawn you. With loving kindness. Jeremiah 31.3 What about it? Jeremiah 31.3 The Lord appeared to us. In the past. Saying. I have loved you. With an everlasting love. With an everlasting love. I have drawn you. With an everlasting love. I have drawn you. With an everlasting love. Jeremiah 31.3 The Lord appeared to us. In the past. Saying. I have loved you. With an everlasting love. I have drawn you. With loving kindness. 자. 라이팅 꼼꼼하게 하시고. 자. 10분 동안. 열심히 낭송하시고. 일어나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